이 작품이 무대에 올라간다는 것을 저는 모르지만 전라도의 말을 하지만 굉장히 정확하고 맛있게 쓰여져 있다라고 저는 이제 연습하면서 희곡을 보고 이 작품이 무대에 올라간다는 것을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하면서 눌러봤거든요 굉장히 해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연극이라는 게 과연 연극 예술이라는 게 어떤 것일까 예전에 한번 호기심에 한번 대항을 온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그냥 이렇게 한번 어떤 것인가 한번 구경을 왔다라는 본격적으로 한번 연극이라는 것을 체험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문득 이 작품을 통해서 들었어요 그래서 용기를 냈고 여기 영희 누님이 전라도 보고 오셔서 개인적인 지도를 좀 많이 후원해 주시고 또 워낙에 이 희곡 자체에서 굉장히 이 대사 자체들이 굉장히 아깔나게 저는 잘 모르지만 전라도의 말을 하지만 굉장히 정확하고 맛있게 쓰여져 있다라고 저는 이제 연습하면서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본 위주로 대본에 주어진 그 비양식 위주로 연습을 하고 있고 또 부족한 부분들은 우리 의원이랑 의원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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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들이 서로 나누면서 연습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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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은 그랬 했 이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